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영입니다. 화창해야 할 5월의 주말 저녁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가 오락가락해가지고요. 좀 우울합니다. 이시영씨 무슨 상큼한 거 없을까요? 신현준씨는 날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이렇게 돼요. 굳이 오늘 같은 날 상큼한 것보다 부침개 부치면서 식구들이랑 같이 먹는 그런 맛도 있는 날 아닌가요? 부침개.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보세요. 부침개는 제가 잘 할 수 있는데 같이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같이 먹어드릴게요. 어? 오늘은 왜 대본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대본대로 안 하세요? 신현준씨가 워낙 애드립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새 배웠습니다. 저는 그러면 약간 흔들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 그거 넘어가고 싶어요. 엔젤라 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엔젤라 김. 네. 지금 프랑스 칸은요. 별들의 전쟁 중입니다. 특히 우리의 전지현씨는요. 우리 배우로는 단독으로 레드카펫에 초청을 받아 현지 언론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저희 연예가 중계가 칸에서 전지현씨를 단독으로 만나고 왔습니다. 그 생생했던 현장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칸에 가시기 전에 저랑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은 클릭수를 기록한 스타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금주의 핫클릭스타. 지금 클릭합니다. 금주의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합니다. 핫클릭스타. 여자라서 행복한 그녀 이혜영씨가 7월의 신부가 됩니다. 이혜영씨의 결혼설은 그녀가 고소영씨의 부캐를 받으면서 불거져 나왔는데요. 오는 7월 그녀는 한 살 연상의 사업가와 하와이의 한 호텔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확히 결혼 날짜가 7월 19일이요. 지금 한국에서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저 사실 일반인이니까 그렇죠. 모든 역할이 되면 빨리 평소에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고 하셨던 이혜영씨. 결혼 축하합니다. 행복하세요. 뺑소니 혐의로 그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온 한예슬씨. 조사 작성 잘하고 마무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20일 경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특징범위 가중처벌법상 우주차량 부분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사퇴인 종결됐어요. 즉 CCTV 분석 결과 피해자가 한예슬씨의 승용차에 부딪혔더라도 그 충격은 의미했을 거란 겁니다. 이로써 그녀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은 받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제 잘못이니까 교무위 좀 받아들여야죠. 방통인 신정환씨가 지난 18일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필리핀 등지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판돈 액수만 해도 무려 2억 천여만 원. 이날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공인으로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앞으로 자신 같은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살겠다. 깊이 뉘우치는 그런 마음 자세에 대해서 표현을 했고요. 한편 여전히 신정환씨의 다리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는데요. 결코 쉽지 않은 수술이었다고 해요. 금속판 3개에다가 나사못 30개를 박는 그런 대수술이었다라고 의료진은 전했고 변호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이 워낙에 대수술이다 보니까 재활기간이 좀 필요하다. 올해 필요하다. 용서를 빌면 언제나는 용서를 해주실 거라고. 이번 사건의 선고 공판은 6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서태지 이지아씨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서태지씨가 이지아씨의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선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이지아씨의 소송으로 이 커플이 결혼과 이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지아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후 서태지씨가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점에선 양측이 차이를 보였는데요. 이런 논란 속에 이지아씨는 돌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렇다면 서태지씨는 왜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걸까요? 판결로 확실하게 자신은 위자료 청구라든가 재산분할 청구권이 기간이 지났다는 걸 분명하게 그런 점을 판결로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은 이지아씨와의 소송을 확실히 매듭 짓고자 하는 서태지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가사 소송의 경우 위자료는 쌍방 합의 취하를, 재산분할은 일방 취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두 사람의 경우 50억 원의 재산분할과 5억 원의 위자료 중 위자료 소송분간 남겨진 상태입니다. 소송의 승패는 두 사람의 엇갈리는 주장이 이혼 시점에 달려있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원이 해소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과연 그 청구 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아직 이지아씨 측은 어떤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는 월요일이죠. 법정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두 사람. 과연 어떤 카드를 준비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클릭 스타였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영화제가 열리는 칸입니다. 영화 축제를 즐기기 위해 전세계별과 팬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곳. 그 어떤 별보다 화려하게 빛나는 별이 있었으니 칸을 홀린 그녀 전지현과의 달콤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바다 건너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칸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현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깐네에서 인사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리고 정말 영화 홍보하러 저는 여기 왔지만 홍보하면서 새로운 경험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좋은 날씨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너무 좋은 일밖에 없어요. 그동안 해외 촬영으로 만나보기 힘들었던 전지현씨. 웨인왕 감독의 영화 설화 비밀의 부채 홍보차 처음으로 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많은 스태프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레드카펫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오래 있고 싶어서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조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나올까 좀 그런 거 어차피 남는 게 사진밖에 없으니까 지하나 전 전지현씨의 외국 이름이 불리고 천천히 카메라 앞에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는 그녀 오른쪽에서 포즈 잡고 왼쪽에서 포즈 잡고 손도 흔들어보고요. 다른 배우들에 비해 좀처럼 전진하지 않죠? 나중에는 제가 너무 천천히 시간 끌다 보니까 옆에서 가드 하시는 분이 엄마드 뭐하지? 나 왜 이렇게 빨리 가시라고 손짓으로 밑에서 안 보이게 자 확인 영상 들어갑니다. 이제야 대단을 오르기 시작한 지현씨. 여러분 위에 턱시도 사나이를 주목해주세요. 아쉬운 듯 뒤를 보며 손을 흔들어주는 지현씨를 바라본 턱시도 사나이 이때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에게 무언의 손짓을 아는데요. 지현씨는 민망한데 성큼 계단을 오릅니다. 바쁜 일정으로 칸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지현씨는 민망한데 성큼 계단을